이것을 어떻게 스프링을 껴 넣었어요? 이게 맞춤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요. 내가 하는 것이 실번만 보여줄께요. 이렇게 됐는데다가 이렇게 꼬불꼬불한 것을 넣었어요. 이렇게 안에 보이셨잖아요. 그러면 묶을 필요 없이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쭉 고정시키고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쭉 자체적으로 고정이 됐죠. 이렇게 안 묶고 이렇게 고정하는 거예요. 문이 짜자잔 이렇게 열려요. 대박이죠? 쇠를 다 이렇게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신랑이가 직접 다 잘랐어요. 저는 칸나 뿌리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저장해야 돼요. 잘라 뿌리. 뿌리가 이렇게 달리아 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일반 상톡에 넣어가지고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초들. 짜자잔. 하초들. 많죠? 하초들. 이렇게 다 이렇게. 좋겠죠? 제가 염증 지르고 있어요. 저도 너무 행복해요.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요. 여기에다가 묻어 두어요. 그러면 살아요. 겨울잠 자고. 뒤에는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칸나를 뿌리쳐요. 이렇게 심어 놨어요. 이거는 알로에. 이거는 열무. 제가 컨텐츠 해놓고도 이거 안 올렸어요. 이게 열무에요. 뽑아 먹으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강황 있잖아요. 강황. 했던 거. 뿌리. 보관했네요. 여기. 지금 온도가. 10도가. 넘어요. 따뜻해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멋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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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단하죠? 멋지니까. 거실이거든요. 저 앞에 보이는데가. 어. 거실이 덜 추워요. 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신랑 자랑 중이에요. 잘 만들었다고. 자랑 열심히 하고 있어요. 끝장났죠? 다육이도 이중으로 해가지고 비닐로 덮었어요. 이제 다육이도 여기서 겨울을 날 거에요. 내일 영하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잘했죠 신랑. 오늘도 염새 없이 이렇게 스프링으로